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와이 자 여러분들 관심과 성혼에 힘입어 벌써 3대 운동 7번째 게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2의 소식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자기만의 캐릭터, 자신만의 텐션으로 여캠을 전복하겠다 하시는 분입니다. 김말이 뭐 필요로 있겠습니까?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BJ 랄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BJ 랄레입니다. 본인이 지금 자주 하시는 리액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요? 왕치찌 발사? 뭐 발사? 왕치찌. 왕치찌 발사? 나보다 더 큰 것 같아? 어떻게 해요? 나도 알아볼게요. 하나 둘 셋. 왕치찌 발사! 왕치찌 발사! 그래서 오늘 본인의 3대 기록은 어느 정도 이상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1을 해야 되니까 152. 아! 2kg 살짝 얹어놓으시겠다. 살짝 얹어서 스무스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혹시 별망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저는 요즘 굉장히 얕한 게 랄부선 씨예요. 랄부선이요? 네. 김부선 씨 성장구사 하는 거. 김부선 씨요? 랄부선이에요 라고. 어! 우리 마렁팀에도 김부선 씨 있으신데. 어! 진짜요? 맨날 운동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자. 만져발리. 만져발리요? 단단하나? 어!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저 비싸다. 나 오늘 장사하나? 나 오늘 운동하나? 삼자 치고 같이 갈까? 괜찮아 괜찮아. 와! 이런 거 잘하시는구나.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준비된 지랄? 지랄? 안녕하세요 랄랄이에요. 너무 예쁘네. 어 맞아 맞아. 펜치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조사죠. 네. 사전 인사말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부탁드려요. 뮬리르. 이거 찍어야 돼. 이 포장 찍어야 돼. 이 포장 찍어야 돼. 고생하셨어요. 일단 먼저 한 손으로 먼저 도전해볼게요. 여성은 두 손인데 원래 한 손으로. 토르인가? 네 토르. 에이 자가 너무너무 에이. 다 보는데. 도전합니다. 나 발가락이 지날 뻔했어. 방금. 우와~! 으아아아아. 자 44kg 짜리인데. 이거를 한 손으로 드셨어요. 크으으으. 오늘 3대 집전. 여러분들 도치지마요 어이? 자 일단 김새롬 씨와 그 다음에 짬타수 언니 두 분이 여성 게스트셨는데 이분의 벤치프레스 무게는요 30kg까지는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거는 가볍게 20kg 가볍게 드셔야 된다 자 랄라님 벤치 1차 시도 20kg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세수로 하는 겁니다 자 그만 그만 업 배터리가 뛰어넘다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내려 놓을게요 멍지째 발사 아악 Caesar 안 돼 안 돼 빨리 안 돼 어휴 발사 안 돼 발사 안 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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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멍지째 발사 안 하면 오케이 오늘 찌짐할 수 안할게요 오늘 찌짐할 수 안할 테니까 한 번 해보세요 자 다시 25kg 하나 둘 셋 충만할 수 있어요 내린 다음에 업! 됐다 업! 그래 된다니까 나이스 빨리 했어 빨리 하면 돼 빨리 그래 된다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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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갑니다 30kg 도전했으니까 또 한다고요? 이겼으니까 되는 만큼 원래 이제 30kg예요 좋단다 30kg 괜찮아 망치지 빨리 돌려봐 망치지 발사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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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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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돌려 antibodies 순 wanting 준비 하필 날 오늘 벤치하니 날이나 벤치하니 날이나 벤치한 자 랄라님 벤치프레스 오늘 25kg!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데드리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데드리프트로 왔습니다. 예스! 준비되셨죠? 예스! 투자! 아도겐! 20kg! 그럼 몇kg 증량할까요? 10kg를 증량할까요? 5kg를 증량할까요? 10kg 드세요. 알겠습니다. 데드리프트 2차 40kg 도전입니다. 준비되셨죠? 예! 도전! 아도겐! 정이지! 잘한다니까! 데드리프트 3차 시도 50kg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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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업! 아도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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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님의 본인 152kg 목표로 향하는 두 번째 여정 데드리프트! 좋아요! 혈을 굴리세요. 60kg! 도전 들어갑니다. 도전! 기다려주세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자! 자! 멀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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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멈출 수 없죠. 65kg까지만 갑시다. 이거 65kg 아니에요? 이거 60kg예요. 가시죠. 도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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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랄랄님의 데드리프트 온아랩 60kg! 아...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보기랑 다르네요. 진짜. 하지만! 우리 랄랄님의 믿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압을 잡고! 같이! 어떻게 해요? 왕쥐씨! 간다! 오케이! 자! 스쿼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종목에 왔습니다. 네! 이제 공동 1등까지는 65kg 남았지만 본인 기록은 67kg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저만은 처음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엄청 피하고 마지막 채널을 다해서 열심히 보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응!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됐지 벌써! 벌써 아쉬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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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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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60키로로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마지막이니까 옷 벗고 갈게요. 또 파라미를 모르는 거니까. 어디서 갑자기 해보소. 안녕. 천천히 내려왔다가. 그만. 괜찮아.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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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이제 발사해. 아 열려야 돼. 아 잠깐만. 난 안 돼. 난 늦었어. 같이 들어야 돼. 하나 둘 셋. 자. 아쉽게도 랄라이 님의 스쿼트 원아렘은 55키로. 괜찮아 괜찮아. 알림 설정해야지.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랄라이 님의 3대 기록은요. 벤치프레스 25키로. 데드리프트 60키로. 그리고 아쉽게도 스쿼트 55키로로. 140키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또 운동도 하는데. 이제 장소도 제약되지만. 집에서. 꼭.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고. 좀 관심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랄라 님도 운동을 이제 꼭. 계속 하실 거니까. 그럼요. 네. 꼭 여러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즐거웠고. 마랑 님께서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70만 유튜버와 함께. 운동. 역시 마랑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오늘 또 마랑 님이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는 저의 뭐. 방송이라든지. 나와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럼요. 이렇게 와주셨는데. 저도. 우리 집에 올 거야. 간단하네. 가야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알겠습니다. 혼자 와. 야잘하게 야잘하게. 자 여기까지. 저는 BJ 랄랄.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 로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나요! th이임 판 임어요. self us 아랑 아멘